우리 또 경기민요 멋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작자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근, 이학수, 차장님, 김영미씨를 문으로 모실게요. 경기민요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근, 이학수, 일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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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파. 아리랑 고개로 도망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곳 신이 오고 가서 발병한다 아리랑 고개로 도망한다 찾아다 하자 어서 가서 백두산 걸리게 해적으로 간다 아리랑 아리랑 바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도망한다 아리랑 고개로 도망한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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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휴 날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라 시장에서 달걀 important 고음을 잃어버 quais 번 Change 네에 hol-ya, 물而돌 버리고 가 나요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뱃철중 신날 화도 간중하니 밀라미 봉서장과 형사동이오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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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것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멋지게 우리 경기민여를 명창을 알려주시는 우리 박성은 이앙숙 차종임 김양민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